내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 게 불안해 불안한 게 행복해 인사할까 이제? 아 근데 지금 도와 지 혼자 난리 났거든 제 인스타 인스타 감성으로 찍고 있대 지 화장품 홍보야 되니까 난리 나고 여기는 친구끼리 처가 앉아서 할리갈리 하고 난리 났거든 진짜 저 3명은 나보 시키고 가고 싶어 가세요 가고 싶어 야! 수업차 좋았나 붙여볼게 아 진짜 뜨거워 아니 카메라를 놓칠 수 없잖아 아니 감성이미 작아 일단 히치화이킹 한 번 해보고 안 돼 아 오토바이 온다 오토바이도 가능 야! 바로 쪽으로 가시네? 저거 한가? 야! 야! 빨리! 왜 장난치지 말고! 아 미친 저거 내 차잖아! 도대체! 도대체! 아 트럭이다! 아 트럭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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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이 될까요? 아 지랄주랄지마 빨리와! 도라이 도난한 놈아! 얘들아 장난치지마! 아니요 아 빨리와 장난치지마! 저희 펜션에 오신거 환영합니다! 1박 더 시작인가요? 1박 더 시작인가요? 오빠 왜 다시 왔어? 1박 더 할래? 아 트럭했어요! 엄마가 문 열었다! 나 너무 재밌었어요! 다음에 또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왔으면 좋겠어요! 뭐 AK3인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휴! 나 안오프게 한다! 알았어 꺼줄게요!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방이도! 무슨 보지 말자고 사진 한 장 찍으시죠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오케이! 고생하셨습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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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